이 모든 것 아닌 세계를 예수님의 방으로 가는 하나님의 주요의 세계로 너의 삶을 너로 아름다워 예수님의 방에 지는 하나님의 주제는 사랑 하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요의 세계를 예수님의 방으로 가는 하나님의 주요의 세계로 너의 삶을 너로 아름다워 예수님의 방에 지는 하나님의 주제는 사랑 하나님의 주제는 사랑 너의 삶을 너로 아름다워 예수님의 방으로 가는 하나님의 주제는 사랑 하나님의 주제는 사랑 하나님의 주제는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